ㄷㄷ 이어폰 좀 깨야겠다 랄프야 포리스트 끝나고 우리 나가서 진짜 밥 먹을 준비 해야 된다잉 끝나고요? 어 첫하고요 네 어 목소리가 좀 어두워지는데 네 나가기 귀찮았구나 형도 귀찮아 근데 밥이요 24시면 냉삼집 이런데 있을 거 아니야 오키도키랑 레더는 그냥 껴서 해도 돼 같이 게임했던 애들이라서 오키도키 레더 제외하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포레스트 노예구함 제가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면접 자격에 대해서 지금부터 뽑겠습니다 공고 자 여자면 프리패스고요 일 잘하고 낄끼빠빠 잘되는 노예구함 눈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랄까 일단은 목소리 음침하면 목소리 음융하거나 뭔가 사람이 음침한 기운을 내뿜으면 탈락이에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사람을 보는 촉이 있기 때문에 제 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입을 잘 털 수 있으면 가산점 자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자 포레스트 노예공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꽃님 노예대기실 있네 자 다들 노예대기실로 와주세요 외부전이 안 쳐지네 자 노예대기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탈락 예 탈락입니다 오키도키 좀 올라가주세요 아니 갑자기 탈락이라고 좀 뭔가 예 노잼빌라서 콰지님 콰지님 연결 끊고 생측님 생직님 아 들리십니까 주님 아 탈락이요 더 있을까요 더 있을까요 아 아 형님 들리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형님 저 그때 래프 때 있던 혜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패스 덕팔님 안녕하세요 패스 아 예 예 윤조강수님 아 안녕하세요 네 재미없어요 예 저도 네 래프트 같이 있습니다 아 재미없어요 예 마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움침해요 목소리 패스요 자 더 있을까요 이 시간에 구하는 게 미친놈이라고 아 아닌데 그 말도 맞다 시 발 좀 있으면 열 아니 좀 있으면 여섯시인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도 예 좀 있으면 여섯시야 하 인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게임 구매했습니다 커튼님 패스요 그.. 여자분 없나요? 여자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저 여성분 안하는데? 할 것처럼 다 물어봐 놓고 아니 정말 내가 봤을 때 게임하는 애 아니야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못하면 욕 처먹을까봐 못하는 거야 롤같은 게임이 아니잖아 바위개님? 바위개님 마이크 켜주세요 바위개님? 바위개님? 아 ㅅㅂ 이 새끼 차단해야겠다 개새끼 바위개 차단합니다 아, 아, 코트님? 네네 아, 그, 제가 왜 탈락인지 좀 이유를 몰라 볼 수 있나요? 뭐랄까 솔직히 뭐 오키도키나 레더나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아 사실 뭐 남자, 그 노예들은 다 구했다고 보면 돼요 아, 이미 충족이 돼서 그러면 고추를 떼야 되나요? 고추를 떼도 아니, 고추를 이제 그 아, 이거 씨팔 좀 끼워주면 되겠구만 안 돼요, 안 돼요 고추를 허벅다리에서 끼워주세요 윤조강수님, 재미없어요 네, 안녕하세요 네, 나가주세요 아, 저런 새끼들보다는 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돌귀영콘도님 나가주세요 예, 눈꽃님도 탈락입니다 아니, 본인이 오키도키나 레더에 비해서 뭐 다른 특출난 게 없잖아 남자가 뭐 같이 낄려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게임에서 보여드리면 되죠 아니, 그건 이제 게임에서 보여드리면 되죠 게임에서 뭐 할 건데 제가 일단은 실제적으로 노가다 10장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보다 훨씬 인수님? 아이씨 인수님? 네네 교체님, 저 게임 준비 됐습니다 나가주세요 아니, 무슨 씨팔 사람을 써보지도 않고 아니, 뭐 여기가 대기업이에요? 네, 대기업이에요 아, 그러세요? 예, 예, 예 자, 더 있나요? 여러분들 여성분 없나요? 아, 어차피 사람도 안 들어오는데 그 씨팔을 좀 끼워주면 되겠구만 게임도 다 다운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구만 에이씨 아,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 포리에스트 있나요? 원작? 아, 지금 다운을 다 받아놨다니까요 원작 있냐고, 원작 해봤냐고 아, 원작 저 지금 세 번 깼습니다, 세 번 어, 그래요? 예 그러면은 깜짝 질문 하나 할게요 횃불 만들면 뭐 들어가죠? 5 나무 3 나무 몇 개? 나무 5 그 다음에 라이터 예, 지랄하네, 비응신 나무 두 개에다가 헝겊 하나야 천, 비응신아 아니, 게임을 한 지 좀 돼가지고 좀 가물가물하네, 기억이 지랄하네, 지랄하고 있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것도 모르는 새끼가 뭔 그냥 같이 껴가지고 그냥, 어? 얘기 날라 그러지 자, 눈꽃님 탈락입니다 자, 혹시 여성분 계십니까? 예, 같이 포레스프를 아니, 이거 좀 너무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, 코튼님 뭐가요? 아니, 여자는 횃불 못 만들어도 다 합격이고 내가 만들어주면 되지, 여자는 아, 이처씨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말을 하지 마세요, 그러면 예 예, 마트님 나가주세요 목소리 음흉해요 아, 뭐가 음흉합니까, 또 어떻게 낼까요, 그러면? 아, 목소리 음흉해요 어, 뭔가 좀 그, 조코딩 변성기 막지난 새끼 같은 느낌 들어요 아, 코튼님 아니, 제가 저금보단 나을 것 같아요, 진짜 아니, 제발 남자들은 지금 레더랑 오키도키 있잖아요 님들보다 나아요 쟤네들은 오히려 저랑 편해요 많이 게임을 해봤다 애들 어디가 편한데요? 많이 나랑 게임을 해봤다 애들이라니까 아, 뭐 좀 그냥 하게 해 주시니 나가, 이 십갈러 마, 그냥 넌 또 뭐야, 이 개병식 나가라고, 이렇게 존많은 새끼야 이 십새끼야 여기가 고문상담소야 존많은 새끼야 여기가 고문상담소냐고 십새끼야 십새끼야 신동연 사람들 가서 안녕하세요 이 병소에서 내려와 아, 님들끼리 싸우지 말고요 아, 님들끼리 싸우지 말고요 마이클 틀지 말라니까 개우진이니까 장애인아 존많은 새끼 못하냐 아, 이 새끼들 무슨 뭐 신테일팬 같네 애들이 두방기님 네, 안녕하세요 열심히 할게요 뭘 열심히 할 수 있죠? 아, 허드대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,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아, 네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은 음 그, 모닥불 만드는 재료가 뭐죠? 모닥불 그냥 나무까지 부셔서 형님 목재 100개입니다, 목재 100개 목재 100개 아닙니다 맞습니다 휘저가 바로 시킬 수 있습니다 목재 100개야, 목재 100개 모으려면 얼마나 빡센데 개잡, 개, 개잡 소리들 하네? 형님, 캔트파이어라고 둘 다 경험이 없으니까 꺼지세요 두 분 다 아, 경험이 아니라 저 포레스트 2 했습니다 어제 포레스트 1, 1을 안 해봤놓고 무슨 포레스트 2만 해보면 뭐합니까? 아, 1 당연히, 당연히 엔딩 봤죠 엔딩이 어떤 내용으로 끝나요? 그, 엔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비행기 추락시켜가지고 본인 아들 구하는 거 하나는 그냥 사는 거 아, 이거 유튜브로 본척하지 마세요, 그거 본척하지 마세요, 님 네네네 한 번씩 핸드잡 이런 거 해드리면 되나요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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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세 분이서 짱겜볼을 해서 한 명이 BJ 데뷔를 하세요 한 명이 나갔어요 아, 오케이 그럼 두 분이서 하면 되겠다 눈꽃&두박 해가지고 두 분 유튜브 채널 만들고 종합게임 해주세요 예 두 분 나가주시기 바라겠고요 아,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, 혹시 있나요? 여성분 있나요? 형님 네? 지금까지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아, 깡보 하면 뭐합니까? 나랑 게임을 해서 뭐할 거예요? 당신이 무슨 재미를 줄 수 있고 당신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어요? 아, 형님 지금 시청자의 뭐 채팅을 한번 올려보세요 아, 제가 오고 나서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좀 활발해졌어요 꺼지래요, 사람들이 아, 꺼지래요? 네, 꺼져주세요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... 아, 제발 좀 꺼져주세요 네, 꺼져주세요 네, 들어가시고 자, 다음 혹시 그 같이 그... 포레스트를 함께 종합게임을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어보실 여성분이 계시면은 제가 담배 한 대 필 동안 예, 자연스럽게 좀 들어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조합게임을 근데, 다시 한 번에 headlong 한 장소로 손님 illah 그리고 두근두근 스푼 만든 진짜로 열언 여성분 차이 주자는 자 그러면 그냥 오키도키랑 레더랑 랄프랑 원래 게임하는 멤버들끼리 할게요 여러분들 4명이면 충분해 근데 여성 멤버는 이제 상시 모집할게요 자 랄프야 접속해서 서버 하나 파놔 제가요? 어 오키도키랑 레더 저 2명 다 초대해놔 두방님 왜 들어오셨어요? 저도 해봤는데 저 껴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할 줄 압니다 안 돼요 본인 두방님은 음락냄새 나요 음락냄새가 안 나네요 음락냄새 나니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블루잔만 찾으시다가는 안 되실텐데 알겠습니다 예 불 안 붙지 마라 어 트링이 들어간다고? 나 보고 잘나 했는데 피곤하다 행님아 나 먼저 잔다 맞아? 누워서 좀 더 보지? 부엉님 안녕하세요 부엉님 네네네 아 뭐야 왜 들어왔어요 여자만 들어와야 돼요? 네네 꽃이 떼고 올게요 부엉님 네네 그 원작 해보셨어요? 아 원작이요? 예 네 좀비 나오는거 아니에요? 예 안할게요 님이랑 흠 어 셋이 하자 마이크 켜라 개 이 새끼들아 안녕하십니까 님 음 그래 같이 하자 응 돌고 돌아 이 새끼들이네 씨발 나는 오늘 좀 올 줄 알았다 응 여자가 없네 여성 멤버 한 명쯤 올 줄 알았는데 그니까 없네 어림없네 돌고 돌아 그냥 게임 몇 년 동안 같이 하는 새끼들 밖에 없네 갑시다 랄프 들어왔나? 랄프가 초대 좀 해줘잉? 네 내 짓도 하자 어 나 아이디 바꿔서 들어가야겠다 어 인기 개맞네 근데 왜 이렇게 포레스트 왜 이렇게 사람들 열광을 많이 하지? 그럴 정도의 게임이 아닌데 사실은 네 레드아 네 목소리 개작다 어 어 내가 줄여놓은 건가? 아니 안 줄여놨는데? 에 마이크가 좀 작으세요 어 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여자 멤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맞아요 사주면 한다는 건방지신 분인데요 사주면 한다고? 올려봐 여기다 목소리 괜찮으면 내가 사줄게 아니 목소리 괜찮으면 사줄게요 에 들어오세요 어? 돌아왔네 아 뭐야 여보세요? 예 사드릴게요 저희 하루 식 된대요 괜찮나요? 저희 하루 식 된대요 괜찮나요? 얼마죠 게임이? 혹시 지금 지금 해야되는거에요? 예 하루해야죠 32,000원이에요 저희 하루 식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하님 네네네네 돈 없으세요? 아 저 지금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한 마리였는데 사주... 네? 네? 메이플을 하시는 분 같은데요 아니 강을 보시는? 발로란트 아 뭐야 급식란트 하네 아 잼밀란트 하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하하님은 뭐 방송하십니까? 아니요 아니요 인스타가 연동이 돼있으시네 아하 바로 볼게요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일단은 발짝하는 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아 아 아 뭐 혹시 그 생존 게임 뭐 경력 있으세요? 아니 아니요 없는거 같은데 아예 없어요? 네 음 괜찮아요 수현씨 딱 뻔 남자 같은데요 수현 아니 아니 더 더 하지마 딱 딱 이 정도가 맞아 어 수현לק 수현 dreams 아꺼져 남자님 아이씨 슈아 아이씨 꺼지세요 아이씨 네 아이씨 아 지금 하하님 네네네 그 스팀 네 라이브러리에 뭐있어요? 저 잠시만요. 별로 없을 텐데 뭐 있어요. 지금 스팀 들어가고 있어요. 네네네. 지금 폴가이즈랑 인사일러스랑 아웃라스트 레프데2 그다음에 베그랑 레인보우 식스 있어요. 총게임 좋아하네. 아 네. 몇 살이세요? 저 스물하나요. 아 사줘야겠다. 사줘야겠다. 안되겠다. 여러분들 사줄게 그냥.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게임을 사줘야 되네. 하루 굶어야 돼요. 사주면. 어쩔 수 없죠. 여자가 이렇게 품귀현상이 일어났는데. 선물 해줘야지 뭐. 그 본인 아이디 저랑 친추 좀 할까요? 아 네네네. 고만 있어봐. 저 그 듀공 언더바 COAT거든요. 잠시만요. 듀공 언더바 COAT. 이거 친구 코드 보낼 수 있지 않나? 아 네. 네 보낼 수 있습니다. 보는 방법이 뭐 어떻게 하더라? 그 친구 창 들어가시면 됩니다. 친구 창? 친구 창 해가지고. 네. 듀공 코트 누르고. 친구 들어가서. 친구 추가 누르고. 빠른 초대 전송 링크를 보내시면 됩니다. 어떻게 본다고? 다시. 자 12시 방향에 듀공 코트 누르고. 어. 친구 누르고. 친구 추가 누르고. 빠른 초대 전송 링크 복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. 오케이 복사. 어. 그 하하님 DM 막혀있네요 지금. 빨리 여세요. 아 네. 잠시만요. 네. 디코 친구도 막혔는데. 아. 제가 걸게요. 네. 아 이거 전체 창에 칠게 그냥. 들어오세요. 어. 초대를 해버렸는데. 잘못했어. 친구 검색해야 되나? 아 혹시 아이디가. KIM TNA. TNA K. 이 사람인가? 주주. 주주. 아 주주. 오케이. 주주 요청 수락. 네. 자 오케이. 신추됐죠 지금. 내가 받았거든요. 받았어요 친구. 아 네네네네. 어. 네네네네. 어. 장바구니. 어. 왜 주주 안 뜨냐?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. 그 푸사가 남자 두 명 있는 거 맞죠? 네. 신동엽 신동엽이요. 동호님 안녕하세요. 아 동아 저거 풀어. 네. 콕밥 남잔데요? 어. 네. 아 내 보네 랄표야. 아. 아. 아쉽지 않습니까. 눈꽃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? 콕밥 남잔데요? 아니 저.. 저 새끼 남자잖아. 아까 걔잖아. 예. 계속 같이 하고 싶어 해서? 계속 들어와 있으니까. 어. 이 사람 남자일 거 아니에요. 콕밥 남잔데요. 계속 초대하네. 태이님. 랄표야. 그만. 그만 저기 해라 랄표야. 내가 내려갔다 가겠다. 응. 보냈거든요 게임. 게임 보냈어요. 하하님. 하하님? 아 뭐야 하하님. 먹튀인가요 설마? 고망간 것 같은데요? 네네네네네. 저 물 가지러 간다고 말씀드렸는데. 하하님. 아어어. 게임 보냈어. 게임 보냈어요. 예. 어디 어디. 아 아휴. 예. 어휴 감사합니다. 이거 다운받을게요 지금. 예. 다운받고 이따가 알아서 들어오세요. 네네. 다운받고 바로 그냥. 여기 그 밑에 방으로 들어오면 되나요? 아 초대해드릴 거예요. 예. 아 네. 음. 마이크 좋네 일단은. 예. 방송은 안 한대요. 아 혹시 방송 중이세요? 그럼 방송 중이지. 그럼 내가 뭐 하려고 니한테 게임을 사주냐. 아 죄송합니다.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. 음. 출발합시다 일단 우리끼리. 저 여성분은 이따가 게임 깔고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. 네. 음. 게임 깔면 해줘서 킬게요. 음. 마이크 목소리 괜찮나요? 응 괜찮아 괜찮아. 네. 시작하자. 렛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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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 아래에 계셔서 모르는 것 같아요. 아니 뭐해 렛츠고. 아 맞네. 아니 저 핸든 왜 엇가를 또 하시죠? 아니 시작하시라고요. 시작하시라고요. 아닙니다. 시작했으면 눌렀습니다. 로딩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아 로딩. 왜 시작을 안 하시죠? 왜 시작 안 하는 거예요. 왜 시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. 빨리 게임 시작 좀 해봐. 컴퓨터 썩어서 그런가? 아 근데 이게 원래 로딩이 좀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. 참을게요 제가. 아니 나는 오래 안 걸리던데. 이거 S 꾹 누르면 스킵됩니다. 스킵하십시오. 오케이 오케이. 3번 눌러야 돼. 4번 눌러야 돼. 꿀팁 줬다 꿀팁. 여기 조금 해봤어요. 방종하고. 전 일부러 안 해봤어요.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. 야무지다 야무지다. 야 그 평지 같은데 가갖고 집 짓자. 어제 집 짓는 곳이 너무 거지 같았어. 아니 제 생각엔 호수 옆에다 짓는 게 제일 베스트 같은데. 호수에 그 오리 새끼가 계속 오더라고요. 그니까 그 물길 흐르는 데 있죠. 어. 거기 지으면은 이제 통나무를 물길로 던지면은 물길을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. 어. 그래서 운반이 됩니다. 그 물길이 끝나는 그 호수에다가 집 지으면 야무지겠네. 아 진짜? 진짜? 이게 수레가 없기 때문에 투는.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 수리를 안 만. 수레가 아예 없구나 시스템에. 눈 지역이네요 근데. 눈 있는 곳 좀 이렇게 저. 아 그 물 있는 곳이 좀 시끄럽긴 해도. 그 소리 줄이면 그만이야. 여러분들 괜찮아. 네. 이 꾹 눌러서 상자 여시고. 템타트 먹으세요. 로딩 중이요? 오 캐. 오케이 네 거.. 캐비 абсолютно 다 티먹고 가요. 동료 전만은 구해줄 필요 없잖아. 이제. 맞잖아. おっそ。 켈빈 켈빈. 그리고 제가 퀵슬롯을 쓸 줄 알거든요 어? 어떻게 하는거야? 퀵슬롯? I를 꾹 누르면은 가방을 들거든요 어 거기서 이제 쓰고 싶은 거 꺼내 쓰면 됩니다 오오오 오케이 도끼 같은 것도 뜨거든요 여기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인벤 안에서 오케이 오케이 도끼 일단 기본적으로 다 꺼내고 디코 굳이 있으니까 저거 무전 같은 거 하지 말자잉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자 이제 어우 드디어 들어갔네 응 가자 그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어 야 산토끼있다 토끼 토끼 바로 잡아주고 갈무리 해주고 갈무리 해주고 갈무리 해주고 좋았어 가자 가자 얘들아 어 하하야 아 저새끼 저거 마이크 저거 듣는 거까지 다 꺼놨네 땅가리 아니 푸사가 메이플이네 쟤 근데 메이플을 하시나보네요 어 투자죠 일종의 예 같이 종게임을 할 여성분들에게 게임을 사주고 투자를 해서 이제 그걸로 예 뭔가 좀 더 그림을 만들어 보시기 위한 방송에 투자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X같아요 왜냐면은 뭐랄까 예전에는 뭐 같이 게임하자 그러면 뭐 환장하고 여자애들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이 지금은 여자들이 완전 품귀현상이야 너무 남초화가 되어버렸어 내 방송이 예전에 안그랬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어 어 나 누웠다 살려주세요 에? 왜 누워요 낙살 있습니다 안될까요? 팔아낙게 다시 내가 코스니 다 없애버렸어 내가 코스니 다 없애버렸어 다시 만들면 되지 얘들아 다시 만들자 어 노래도 자주 부르고 하면서 어 다시 만들자 예전처럼 일단 좀 평지 좀 찾자 우리 이거 저번에 했던 맵이랑 똑같은 맵이죠? 어 아니 똑같은 곳에서 태어났네 설산에서 아니 그 저번 때 지었던 데에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 호수 나오거든 아 그래? 오케이 그리고 그 GPS도 팁을 드리자면은 앱 누르시고 마우스 휠 클릭을 하면은 확대 축소가 됩니다 에? 확인하세요 누군 알 수 있죠 물고기를 도끼로 패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호수 내려갈 때 책 들고 내려가보라고? 책을 책을 왜 들어야 책이 뭐였지? Q? D D 누르면 돼요 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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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왜요? 책 들고 내려가니까 미끄러져 내려가지는데 이거 꿀팁이다 오오 야무진데? 오오 개쩐다 뭐야 이거 이거 다 싸는거 아니거든 야 이거 버그네 체키가 뭐라고요?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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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비 누르고 내려와봐 개워진다 예예예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와우씨 썰매 타는 것처럼 내려가네 어어어 나 쓰러졌다 아 이거 비 누르고 저기 했어야 되는데 그 가까이 가서 좀 세워줘요 나 좀 살려줘 제가 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방금 정도의 경사인데 죽어버리네 죽어버리네 빨리 살려줘 오케이 온김에 물 좀 먹자 좀비다 소리 들리는데 내려가자 어 여기 책 보고 내려가는 거 개워진다 얼마나 내려가야 강의 나오는 거야? 이거 저거 뭐 저희가 했던 맵이랑 좀 다른 거 같은데 맵 똑같습니다 맵 보정입니다 그래요? 왜 안나오지? 호수가? 아 이정도면은 거의 완전 강하렌데? 잠깐만 아아 좀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 gp에서 키니까 보이네 오케이 오케이 왜요? 원숭이 아니에요? 아 근데 잠깐만 하하 전마 어떻게 할 거야? 누가 데려올 거야? 알아서 강따라 내려오라고 내가 위치가 떠서 맵에 위치가 떠서 그리고 저희 위치가 다 보이잖아요 아 그건 맞아도 못 할까봐 좀 걱정되네 아니 근데 발로란트하고 메이프를 하는 사람이면 게임 잘해요 사람이면 그 정도는 해야죠 이게 용량이 16기가라서 다운받는데 조금 걸리긴 하겠지 여러분들 음 그 라이프가 인스타 아이디도 따놨기때문에 만약에 먹튀한다? 인스타 바로 데려올게요 그럼요 이미 제가 그 아이큐 조작까지 다 해놨어요 잘해졌어 책을 안 열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듯 어 오케이 거의 다 왔다 아 어제는 진짜 뭣도 모른 상태에서 해가지고 시발 수류탄에 두 번이나 뒤지고 시청자들도 게임 시스템 모르니까 내가 폭사당한 것도 모르고 그냥 우와우와우와 이런 시스템이 돼있어? 갓겜이네 이러고 진짜 씨바 어제 일 생각하니까 존날받네 아 그 식인종이 수류탄 던졌다는 새끼를 뭐하는 새끼야 그거 내가 얘기한거야 내가 처음에 처음에 맞자마자 아니 분명히 폭소리가 나고 뒤졌단 말이야 어제 그랬는데 근데 제가 수류탄 수류탄이라는 아이템을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뻥 터져 뒤졌는데 뻥 터져 뒤졌는데 아니 디콜을 누가 계속 시킨종이다 시킨종이다 이래갖고 그 제이 있죠 형한테 저거 그 한문철 해준 사람 응 둘이 친구에요 에휴 시골놈들 아닌데 이거? 우리가 했던 맵이 아닌데? 맵 똑같다니까 뭔 소리 합니까 지금 아니 이게 바다가 나오는데? 바다면 당연히 바다로 왔으니까 그 바다가 나오지 아니 호수를 찾고 있었는데 아 짱기 위에 호수가 있네 야 여기서 틀 여기서 일단 기틀 잡자 어때? 여기서 잡자구요? 아니 바다면 좋지 않아? 고기 잡기도 편하고 나무 나무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 아이 사람 일꾼이 몇 명인데 그래 뭐 키도키라는거 고급 일꾼이 있는데 빨간사도 나무 키보세요 빨리 오케이 자리 자리 정하고 오게 제가 통나무 갖고 갈게 정해놓을게 여기 통나무 싹 다 패놓으려니까 다 들고 가세요 저도 가는 길에 통나무 썰고 오겠습니다 아니 가는 길에 말고 여기 와서 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요 왜 왜 별로야? 여기 로바 아니 여기까지 나무가 굴러올까 여기 물이 안 흐르는데 어 흐르네 아니 굳이 나무를 여기서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뭔가 직성이 풀리는거야? 아니잖아 어 딱 지금 형 서있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나 여기다 지으려고 했던거야 어 거기 딱 좋아요 오케이 갈게 자 집부터 지워봅시다 걷기면은 저기 상류에서 나무를 끌어와야겠네 이거 통나무 들고 있는거 어떻게 던집니까? 위입니다 쥐 쥐 저는 배기만 할게요 나무 오케이 나무 이쪽으로 해줘 건설 건설 계속 할게 나도 그리고 토끼도 좀 꺼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야 뭐다 볼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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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우노? 뭐다 볼 어깨 피워? 제작 제작되어 있지 않을까요? 나뭇잎 그 나무 막대기 두 개 이렇게 있었던 걸로 나무 막대기랑 돌 돌 있으면 되지 않나? 네 아 이 새끼 이 새끼 나무 나무 좀 캐라고 시켜야겠다 아 그 쫄병도 데려올 수 있어? 여기 지금 왔어요 어 데려왔어요 제가 아 그럼 같이 멀티가 가능한거야? 네 멀티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친구 아 지린다 켈빈 켈빈 쓰자 네 제가 쓸게요 일꾼 하나 더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야 해지기 전에 일단 집 지어야 되니까 빨리 다들 분발 좀 하자잉 아 켈빈 일시킬 수 있구나 야무지네 여러분들 이게 나무 캐란 몇 명이 여기 야 왜 안뜨지? 없어 나 어제도 살펴봤었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막대기 바닥에 놓으면 될걸요 아 크래프팅 저기로 하는구나 짓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아이 눌러서 하는 것 같은데 맞지 맞지 어 맞아맞아 그러니까 이거 막대기 들고 좌클릭하면 보세요 이거 오오 그러네 그렇죠 그냥 불 붙이면 되요 이렇게 아 헬빈 통나무 캐는 중 배어왔습니다 이야 시스템 신박하네 어 잠깐만 켈빈아 일로와봐 고기좀 구워 먹어야겠다 일단 배고프다 밥 먹을때도 켈빈이 통나무 켈빈이 통나무 나르게 시키면 되겠다 일로 데리고 오고 어 배고픈 시치 어 배고픈 시치 천당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어 켈빈 온다 그냥 이쪽에다 통나무 갖고 오라고 시킬게요 응 원숭이 음시 제발 노는고만 야 그럼 우리 오늘은 시긴 하지 말자 예 보기 안좋아 교육상 안좋아 바로 옆이 강이라갖고 바로 물고기 잡아먹으면 될거같은데 예 예 이거 사람아닙니다 이거 이거 원숭이입니다 아 좀 식인종 좀 그만잡아 랄프야 아니 그 원숭 원숭이라니깐요 이거 어디 아 뭔소리야 뭘 원숭이같은 소리야 아 이거 오늘 불 붙었다 어 야 불 붙은게 물로 안 안지워지네 왜 시간 지나야될거 웃긴다 백민단이네 그니까 뼈나왔다 뼈 뼈먹으려고 제가 구운겁니다 아 사람으로 뼈 만들라고 예 나쁘지않네 오케이 그럼 통나무 저장소랑 옆에다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잘 집어봐야겠다 근데 아직 얼리엑세스 맞지 이거 형직 아닌가요 아니 그죠 원리엑세스야 이거 만들어놓고 게임 만들었다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 왜 침대가 왜 아 집안에만 지은게 가능한가 보다 아무데나 침대 못만드는구나 오케이 확인 저장부터 하려고 그랬더니 어 아예 못찍게 되어있는데 뭐야 왜이래 야 나무 보관함이랑 이런거 아 여기 지워지는데가 따로 있네 여기 우리 지형 병신인데 그래 그래 아 어 위에 말고 밑에다 해요 흰색깔 여기다가 모래위에다가 모래위에 안되 안지워져 라이프는 형님 그럼 여기 통나무 쌍 밀어놨으니까 여기다 하죠 아냐아냐 여기 여기 위에다 할게 네 여기 위에다가 통나무 쌍 밀어놔가지고 나음악대기 좀 여기다 좀 다들 채워줘잉 네에 네에 후딱후딱 해야겠구만 통나무 보관함 통나무 보관함 게임소리 좀 더 올려드려요 잠시만요 아 그러면 켈빈 이거 통나무 여기다 갖다 놓으라 해야되는데 이미 올렸는데요 게임소리 딱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여기 지워지질 않네 또 여기 웃긴다 여기 지형 아 병신이네 키퍼가 병신인데요 형님 지형 병신이다 여기 아아 나무 물타고 오네 이거 뭐야 어 이거 뭔소리 자이키 이거 통나무 보관함을 조금만 어 여기다 나무 좀 채워봐 되냐?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네 몇개 더 만들어야겠다 통나무가 제일 중요하니까 통나무가 제일 중요하니까 또 새로운 또 부족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통나무는 항상 가지고 있게 이게 뭐야 원숭이한테 당하셨는데 어? 맞습니까 이거 원숭이한테 죽으셨어요? 원숭이한테 고기가 왔네 고기가 고기 못참지 바이버가 남 4개 오케이 셀비 지금 풀때기 다 싹패라고 시켜놨거든요 일 잘하네 어 다리 어디갔어? 다리요? 여기 온숭이 다리 여기 하나 있는데 오케이 아니 잠깐만 하하 저새끼 언제와 아니 게임 까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다고? 보이시고 한지 한 20분 되지 않았나? 나 좀 죽여줘 나 누워 저거 됐는데 버그 걸렸어 지금 오케이 그러고 세워주면 뭐야 세워주면 야 집 만들어줘야 우리 지금 침대 짓고 할거야 됐다 예 통나무 미친 듯이 배고 있습니다 어 빡세게 좀 일 좀 해줘 자세히 보면 땅에 통나무 존나 많아요 누가 통나무 존나 계속 날라야겠는데 나 계속 나르고 있어 예 한 번에 두 개씩 나를 수 있거든요 통나무 그렇게 알고 있어 난 나뭇가지를 맡을게 도끼 더 업그레이드 버전 없나? 도끼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두 개 그래요? 조방 도끼랑 현대도끼 있습니다 포방 도끼가 있어? 그래도 나중에 먹으러 가야돼 아 저기 그 저기 그 동굴로 아 시발 동굴 탐험 존나 재밌는데 포레스트 내가 이전자 가면서 정말 재밌었던게 동굴 탐험하는게 되게 재밌었어 그 컨텐츠가 맞습니다 그 안에 위험요소도 은근히 많잖아 아 하아 블루랄 코트야 잠깐만 오겠지? 어 발로란트 아느라 안오는거 아니에요? 아 깔렸는데 지금 발로란트 신나게 알고있는거 같은데 랄프야 예? 점마 호출좀 해봐봐 아니 그리고 게임을 같이 할거면 어느정도 그 하는법이나 이런것도 조금 방송보면서 그런게 필요한데 지금 전혀 그런게 없는데 어 아니 마이크를 켜보세요 어? 다했대? 어 집완성했네요 네 어 집완성 오케이 존나 아늑하네 씨벌 네 여보세요 야 야 너 저기 그 저 게임하는거 우리 하고있는거 좀 봐야돼 너 그냥 와가지고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하면은 바로 요거다 먹을거 같은데 아 뺨 맞나요? 잠시만요 어 어 아 이렇게 찾아야되네 어 아 아 아 아 아 를 좀 해야되지않을까요 집 다 지웠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아 나 근데 이것좀 만들었는데 너무 힘들어 씨발 나 혼자 할라니까 개힘들어 이C 아 그걸 왜이렇게 많이 만들어 이건데 만들어 놔야 우리가 나중에 뭐 캐고 할때 개우 지는거지 이게 이사람아 아니 그냥 캐서 바로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아니 야 얘는 저장 이런걸에 대한 개념이 없네 저장은 저희 집 뒤에 있는 나무들이 저장인데요 아니지 여기다가 돌이랑 이런 것들 쌓아놓으면 존나 편하다니까 해보면 알어 가만히 있어 이사람아 주둥이만 털지 말고 나무때기라도 이렇게 캐가지고 채울 생각을 좀 해라 이거 드실래요 이거? 방금 고기 구웠습니다 고기? 아이씨 꺼져 나 시긴 안해 아 시긴 하지 말자니까 그냥 동물 먹자 이거 배고픔 절반 자요 하아 너 시긴 많이 해 이 한입알 새끼야 완전히 그냥 아 애저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오늘은 일 개빡세게 하잖아 나 유튜브 저기 풀영상 댓글에 욕존나 처먹었어 코트에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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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랄하니까 나도 지금 오늘 일 개빡세게 하잖아 나도 내가 이제 남들에게 시킬 수 있을만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 자 이제 정해진 포지션이 있는거지 아 하고 있잖아 아니 무슨 나무 통나무만 캐야 그게 노동이야? 노동의 가치를 지금 잘 되게 잘 못 알고 있는데? 나무까지 얼마나 중요한데 다음 건축물 지금 구현해내고 있죠 켈빈 어디갔어? 이 새끼 나무 너무 많아 지금 아니 통나무 계속 필요해 우리 질거 많아 빨리 캐가지고 저장해놓고 하라니까 내가 그거 왜 만들었겠냐 집 뒤에다가 얘들아 지금 제 눈앞에 통나무가 한 30개 굴러다니는데 그니까 그거 다 해가지고 저기 채우라니까 싹 다 저는 이제 배기만 존나 여기 와서 C로 채워요 C로 집 앞에 던지지 말고 한 명은 나르고 한 명은 짓고 한 명은 배고 지금 400개 쏘신거 알겠는데 저 지금까지 계속 일했거든요 아니 작업반장이세요? 아니 나 아니 여러분 나 지금까지 일했잖아 여섯개밖에 못채우네 아니 이거 시발 뒤에 이거 저장소 내가 다 만든건데 혹시 저희 반장님은 나무를 캐 보신적이 있습니까? 아니 이 새끼들 은근히 나무난거를 구경해보신적이 있습니까? 노동의 가치를 왜 통나무로만 판단해? 여기 주변에 통나무가 무거우니까 얼마나 무거운데요 이거 하나에 10키로 넘어요 이거 알았어 알았어 10키로가 더 넘치 자 일단 일단 침대 만들게요 우리 저장소 이 새끼 왜 풀배고 있노 아 그 주변 정리 시켜놨어요 풀배라고 라이프님 걔 통나무 나르라고 시키면 잘 날라야 걔를 나를 장소까지 데리고 가야돼 막대기 개부족하네 아우 아우 시발 이거 통나무 새끼들 아 그동안 내가 너무 개꿀 빨았다고? 그거 맞습니다 일단 침대 만들고 있을게잉 와 이제 나무 화덕 해더니 요름까지 터들겠다 덕트테이프 있는 사람 덕트테이프가 없는데? 왜 덕트테이프가 없지? 상자에서 안먹고 오신거 같은데 덕트테이프 하나만 줘봐봐 어 요런 방법이네 이거 그냥 떨구면되나? 아 이게 이번 짝은 라이터가 플라즈마 라이터네 참네 날이 어더워지는구만 야 침대 만들어야 되니까 덕트테이프들 누가 하나만 줘봐봐 어 요렇게 라이프님이 드릴겁니다 예? 덕트테이프좀 넣어줘 내꺼 침낭에다가 내꺼 저기 저기다가 어? 이거 가까이 붙어서 E를 꾹 누르면은 상대 가방을 열수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QQ해서 아이템 찾아가지고 테이프가 어 테이프 이게 없는데요 저? 나도 테이프가 없었어 아까 먹으려고 했는데 저하나 있어요 저하나 있어요 제거 보세요 어 어디 어디니? 제 등을 바라보세요 오케이 아니 네가 나한테 넣어줘야 돼 그니까 당신이 E를 눌러야 된다니까 가방 안에 어 안 되겠다 가방 안에 이거 어떻게 넣는 거야 아니 덕트테이프 하나만 줘봐 야 해진다 이제 아니 당신 가방 말고 이게 이게 일을 보면 못하니까 여기서 내 등에다가 해달라니까 아 이 새끼 멍청하네 안되겠다 고기 돼야겠다 아니 덕터테이프 하나 주는데 3분 걸리는게 말이 맞아? 도와드릴게 제가 드릴게 2개 드렸어요 2개 지들이 파밍 다쳐 해놓고 덕터테이프 먹지도 못하게 해놓고 야 다들 들어와 들어오라고 다 저장하게 나 저장 완료했어 저장해주고 한숨 때리면 다음날 아침으로 되나? 네 아침되고 배고픔이랑 그 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침대가 하나로 되나 그지? 어 되돼 E궁도 저장하고 E궁 다 저장하고 Z 길게 눌러 예 오케이 침대가성비 지리네 배 졸라 못포져 바로 고기 고기 뜯어먹어야겠다 졸라 맛있네 켈빈은 밥 안져도 돼요? 켈빈도 밥 줘야 돼 와 벽으로 졸라 많이 차는데요 다음 저기 쉼터 하나 만들게 고기 남는거 있어요? 고기 없습니다 제거밖에 없어요 니 가방에 비상식량 있을거야 그거 쳐먹어 그거 아까 먹었어요 야 통나무 옮겨서 여기다 다 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 여기 말고 딴 데다 하자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근데? 별채 여기 다 있는데 거기다 넣지마 그럼 바리케이트를 밑에다 쳐야겠다 어 거기다 넣는다고? 아 그래 그래 하자 하자 어차피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거기에 그거지 뭐 이거 설치하니까 안되네 하하야 네 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어어어 닉네임이 근데 왜 하하냐 어 손으로 넘어 이거 뭐 눌러야돼요? 나랑 친축은 안되있지않나? 안 돼? 아 내가 초대할 수 있지않나? 그치? 내가 초대 가능하지? 한번 해보세요 뭐든 친축 오기 로비에 초대하기 아 이거 그래도 잘 만들어놨네 하나가 있으면 이어지게 만들어놨네 이거 와서 반장님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오케이 갈게 콩나물 한개 들고 오세요 도끼 들고 위 쳐다보면은 삼각형으로 뜨거든요 한번 좌클릭 한번 눌러보세요 도끼 들고 위에 쳐다보면은 도끼 들고 위에 쳐다보면은 자클릭? 네 삼각형으로 빨간색 떠요 그럼 자클릭 누르면 돼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이거 플레이어 되게 실뜨고 있어요 이게 뭐냐 목책 바리케이드 아 바리케이드 좋다 근데 너무 넓지않아? 그리고 너가 바리케이드를 왜 이렇게 만들어 돌 뒤에다가 만들어야지 뒤에서 오는 애들은 그냥 바로 뚫리는데 아 여기 위에도 설치해야죠 아 그리고 별채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할게 존나 많은데? 일단 뭐 만드는 방법 알았으니까 지금 여기 전설에 나무꾼이 한 명인데 여기 나무를 없애버리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무 싹 다 없애는 중입니다 그래 묵묵하게 일하는게 최고야 나무 부족하다는 바로 없게 하하 들어왔니? 아 저 지금 그 로딩 중이에요 아 로딩 네네 오케이 아 기력이 너무 딸린다 물을 먹을 수 있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거야? 물 무빙에서 먹으면 되요 네 그 강가에 발 담그고 드시면 됩니다 이가 뜰 때까지 형이 무빙을 좀 쳐야돼요 어 그러네 네 좋았어 일곱수야 일곱수 사람이 안사니까 아 여러분 하하 오면은 내가 알아서 미션 줄테니까 걱정하지마 네 원숭이 오 고기다 고기 고기 나무 안 빼도 됩니다 그래? 그럼 니가 다 백서 저기다 다 치워놔라 아니 나르는거 잘 보내주셔야 하는 행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날라줍 알았어 알았어